자 오늘은 저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보여 드리려고 일찍부터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켜기 전부터 한 1.5km 걸어왔는데요. 거기는 이 영상을 들고 다니기 위험한 도로였어요. 인도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인도와 차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켜고 걷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또 이 영상도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당장의 정치 현안 이런 거는 이 영상에 안 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을 촬영한 날짜나 지역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되돌기면 당장의 현안보다도 이렇게 앞으로는 걱정마고 그래 보자고 여기 날씨는 하루에도 10번도 멈게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컨디션이 돌아왔다고 할까? 어제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도 하고 요건 2 몇 세Т인데 우정만 안주만 들어가 둘 2 2 2 아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요. 자연 너무 인기도 좋고 자연 너무 맑고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날 뭐 오랜만에 자료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멀뚱멀뚱 생각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상을 켜기 전에 더러운 길은 저런 길이었어요. 인도가 애매하고 유용하고 그래서 영상을 키우고 갔다가 또 사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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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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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어사 이거는 이직업군은 오히려 목수보다도 더 하위 인기 직종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한참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때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저도 공사판에 가서 일도 많이 했는데 좀 복수 있게 해봤어요. 저 정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테크닉은 기술자는 아니에요. 전문직 기술자는 아니에요. 저 정도의 라이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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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의 라이센스에서 자세하게 주의한 saud카 Brent입니다. 저 정도는 현재etteları 아세요. 저 정도의 라이센스입니다. ministerstrom gstrum o steкие지리스가 목소스 Caen. 풀리고 또 풀린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몇 차례 하고 또 풀리고 또 이재명은 이제 그 가결에 부들부들 떨고 또 윗장 기각되고 그래도 아무튼 다시 컨디션을 찾을 수 있게끔 했다는 계기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구성용 짱 기각 이지요 으 으 으 으 으 드리 하 참 잘 어울리게 예쁘죠 어 그런데 여기도 윈도우가 없어졌네 또 뭐 잘못된 거지 나오겠죠 뭐 있는 잘 오다가 또 인도가 없죠 아까도 이런 길이였어요 한 1.5km를 이런 인도가 없는 길 굉장히 차도 세게 달리고 불안했던 길인데 20도 참 전망이 좋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가뭄이 되면 아주 극심한 가뭄이 되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호주 살 때 집에 저 정도 크게 물탱크가 하나 있어서 빗물은 다 받아놓고 받아서 쓰고 그랬죠 빗물이 많은데 왜 여기는 온도를 안 만들어 봤을까 빗물이 많은데 문은 나오고 있죠 조심해야 되요 아까도 한 번 정도 이런 커브길에서 갑자기 나와서 인도 없는 편으로 확 들어가버리죠 다행히 운전자분을 발견해서 절 피해봤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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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는 운전을 못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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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 여기 사람들은 자전거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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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인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보는 거죠.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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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미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같은 정당을 뽑아주면 진짜 미친 나라인 거예요. 그런 당 출신이 몇십 명, 백 명 가까이 된다. 정의당은 이제 거의 소멸했다고 봐야죠. 정체성도 이렇고 인물도 없고 심상정 민낯도 다 드러나고 심상정이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정도 나이 먹어서 아 이제 고생해서 편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따위 짓거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많은 진보 유권자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 심상정의당 좀 가라지거리더라고요. 그야말로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심상정의당으로 끝났죠. 노회찬 의원이, 저는 노회찬 의원하고 노회찬 의원 죽음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하고는 한 가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그 진짜 고독감 물론 그런 고독감은 조중동 이 쓰레기 언론들이 덮어 씌우고 능영 씌우고 조작하고 경찰이 포토라인이 계속 불러다 대고 그랬지만 누군가 그 주위에 몇 사람은 얘도 우리 같이 싸우자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공격받는다 그러면 거의 이제 파렴치범 수준으로 취급받고 자기가 살아온 거를 다 부정당할 텐데 그래도 옆에 진짜 진심으로 같이 싸워주겠다 이겨내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친노다 정의당 거를 보세요. 노회찬 의원이 이런 대중적인 인기나 그런 걸로 그렇게 정의당이 세워놨는데 또 박원시장 박원순 시장님도 그래요. 뭐 박원순 라인이다 뭔 라인이다 결국 그 라인들만 팔아먹을 줄 알았지 정작 그 사람이 그런 어디 피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같이 동복구 싸워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난 누군가 나를 믿고 한두 사람만 같이 싸워줄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 그냥 죽음까지 같이 뭐 죽음까지는 죽음 문턱까지도 같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방원순 시장도 그렇게 허무하게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걸 뻔히 알면서도 용미랑은 죽일라고 웃는거 보세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죽일라고 그러잖아요. 언론 이 쓰레기 언론 검찰 권력 그럴 때 같이 싸워줘야죠. 저것도 그 사람 저는 가까이 안 있어봤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은 믿고 같이 싸우고 같이 외치고 해야죠. 왜 그런면에서 이장민 대표도 참 대단하고 그 별 쓰레기 같은 루머에 병원에 가서 바지도 내리고 참 그랬으면서 그렇게 아무튼 그만큼 그 대신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트라우마 그 가 있어서 시민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독하게 싸워준 거예요. 같이 외쳐주고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누가 그걸 견디겠어요. 이건 손인장 또 손인장 아니고 뭐죠 잘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국회 탄핵안 과부결 표결 영장 시지임 심사 이 과정에서 진짜 민주당 내에 온갖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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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물들은 다 떠올랐잖아요. 한동안 이 쓰레기 검사들의 그 미친 짓거리도 다 6년동안 그정도 했으면 솔직히 예수님 부처님도 구속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개검들이 2년동안 검사 뭐 70명 압수수색 400차례 그랬으면 진짜 예수님 부처님도 구속시켰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하늘도 돕고 시민 여러분도 돕고 이재명은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스스로를 돕고 그래서 살아온 삶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포용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친일파 포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홍범도 홍범도 장군을 비행기로 모셔놓고 지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까 아 참 그 제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시면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그 홍범도 장군 알리기 백일장 공모하는 포스터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모해 주세요. 시 저도 몇편 끈적여 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시 어 그냥 시를 아이디어로 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기 가슴 한쪽을 살짝 덜어내서 종류 위에다 올라오면 이게 시에요. 잘 쓸 필요도 없고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진심을 살고 한쪽만 올려놓고 쓰면 그게 시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형들도 있는데 그 형들도 제 의견에 동의해요. 잘 잘 잘 가고있나 한번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잘 잘 가고 있어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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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가면 꼭 구글 맵 꼭 필요해요. 우버 꼭 필요해요. 심박사 만나기 전까지 좀 숙제를 내가 많이 나도 해야되고 심박사도 해야되는데 잠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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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이런 빗만 계속했으면 좀 더... 차도가 나오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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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병아찌가 베트남 가서 차를 안 몰고 다니고 나의 비즈니스 여행은 토키라이브 하는 것 같아서 살짝 삐짐 하하하 집안에도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해병아 지진은 운전도 할 줄 알면서 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걷는 라이브를 하고 있어 베트남 같은 데는요 심박사 가면 생활하기 어려워요 영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는 제가 가이드를 하는 게 제가 동남아에서는 거의 다 통화하니까 제가 동남아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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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좋고 그리고 지난번 모닝 술방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김치값 담백값 보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도 그리기 할까봐 네 이렇게 한꺼번에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좀 떨어져있어도 그리기 할까봐 그리기 할까봐 그리기 할까봐 그리기 할까봐 그리기 할까봐 그리기 할까봐 좋고 네데로 그리기 할까봐 아 아무튼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189석까지 민주 진보 진영인 줄 알고 미뤄줬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속내를 다 봤잖아요 정의당 같은 거 보세요 당론으로 과결 그 다음에 영장 기각되니 바로 적어도 금배지 달라고 양심 파는 새끼들은 뽑지 맙시다 그리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주둥이 싸움 하는 놈들도 뽑지 말고 특히 이 회색 근자들 있잖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다 다리 걸쳐 놓고 그런 것도 뽑지 맙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삼성사전 하면서 술박 되는 거예요 여기 닭인거 같아 야생닭인거 여기 닭인거 같아 야생닭인거 같아 여기 닭인거 같아 아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권은 당원들 한테 다 돌려주고 다 경선하고 그러면 차라리 오류가 적어요 과거 민주당처럼 인맥 항맥 동기 고향 찾아가면서 정책 끌어다 쓰고 그러니 자기 소신권 말도 못하고 선수 높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음 공천 신경쓰 신경이나 쓸라 그러고 나라위에서 나란히 라고 뽑아줬더니 그냥 지역구 가서 지역구 주민들 입맛만 맞추면은 뺏지 한번 더 다니까 그런 의원 뽑아주지 맙시다 그런 일들은 시의원 그 의원들이 얼마든지 해요 그리고 시의원 그 의원 공천권도 그 지역구 위원장한테 주지 마요 그 의원들이 경선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리고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검사 출신들 뭐 언론 좀 나왔다고 기대기 하던 놈들 그리고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검사 출신들 뭐 언론 좀 나왔다고 기대기 하던 놈들 이렇게 꼭 뽑아주지 맙시다 언제든지 뒤통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든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이력을 쌓았는지 그걸 보고 뽑아야죠 한번 더 하고 싶은데 파는 못 오글라 가격은 다섯일이라고 하고 있는 이곳에 다섯일은 남쪽으로 계ogn minimize 다섯일을 들어오고 마시고 자 여기 저곳이 올라가 저곳에 걸고 사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안에서 자 여기 한글 자막을 누르신 아, 벤치가 있으면서도 못놔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 벤치가 있으면서도 못놔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 벤치가 있으면. 아軍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장소를 찍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잘 안보이네... 계속 가면 된다고만 나오는데... 쭉 직진해서 가보고... 오른쪽으로 오해지 않았나... 뜨거운 운동입니다. 뜨거운 운동입니다. 뜨거운 운동입니다. 構成 şứco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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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잠깐만요.. 비슷한 빛이네.. 아.. 아멘 . 이렇게 있어서 예방 몇 번 살 때 휴택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첫버스 문장에서 좀 섭불할까요? 아멘 너무 흔적해서 다 펴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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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목표까지는요. 한 2.6km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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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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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러면 대중 정치인 까밈 어때요 이 주둥이만 센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겁이 많으니까 주둥이로 센 척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조국 가족, 온 가족을 파멸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그걸로 그 주미회 장관 무슨 아들 휴가 참 어쩌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그 놈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또 자기에 대한 공직, 공격이 통제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센 척 하는 거예요 이런 필드나 야생적인 그런 어떤 용기가 전혀 없는 놈이에요 그런 놈들 몇 놈 있잖아요 우리 이 진부 유튜브에도 밖에 나오면 도망다니기 바쁘고 말로는 별 쓰레기 같은 용기를 쏟아보도 누가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면 신고한다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고 어 저거 농구장인가 봐요 농구장 저거 저거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호흡 했으면 좋겠어요. 맑은 공기를. 이게 뭐지? 아리랑나에서. 거기 보일 건물인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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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제가 한 번쯤 보고 올 거야. 저쪽에서 생각하고 막 비 그쳤다 싶어서 빨리 건너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냅상으로 내려봐도 될 것 같아. 뭐 정확히 큰 건물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있는 곳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기 다리를 지나쳐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곳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맞죠? 여기 있는 곳이 맞죠? 여기 있는 곳이 맞죠? 여기 있는 곳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맞죠? 여기 있는 곳이 맞죠? 여기 있는 곳이 맞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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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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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걸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 남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분 있어요. 이런데 높은데 올라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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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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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밥을 해 먹으려면 조금만 잠기만 더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말레이자 아 예수 아 3호 몇번 4 5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받는 한국 식단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그랬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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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왼쪽에 있다고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곳으로 오는 곳 여행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곳으로 오는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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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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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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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오렌지 티라고 하는데 아메리카노 오렌지 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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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돈기를 다시 펴서 발경하다가 또 멈춰서 45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양도. 진짜 오묘약 맛이네. 커피 오렌지 맛.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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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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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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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도로를 건너서 그래도 조금 쉬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람이 불어서 담배 불 붙이기가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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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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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왔습니다. 아 약간 이상한... 그걸... 커피 오렌지라는 걸 생전 처음 먹어봐서 원래 아이스 안하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이 좋아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미칸 이 안에 큰 마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는 푸드커트가 있다. 여기다가 마트가서 대형 푸드커트니까 먼저